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니 로빈스가 지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입니다. 부제는 세계 0.001% 부의 거인들이 머니 시크릿, 워렌 버핏, 존 템플턴, 억만장자들이 비밀을 푼 단 하나의 책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부자될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2부는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3부는 이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고요. 이 책을 읽으면 경제적으로 부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까지 끝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은 소장해서 다독을 하는 게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여기서는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부의 거인들이 투자 시크릿, 여기서는 억만장자들이 4대 핵심 투자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7장 곰을 만날 준비를 하라에서는 하락장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념해야 할 6가지 원칙, 그리고 3장에서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에서는 투자자의 대표적 실수 6가지와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심리적인 오류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더라도 그거를 심리가 극복을 못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면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 장만 읽어도 재정적 삶을 송돌일체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 중권투자로 돈을 버는 비결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피터린치 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탁월한 결과를 낳는 원료.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에 힘을 부여하는가. 시간이 지나고 수천수만 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기술을 몸에 익혔다. 바로 패턴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시기가 잘못되면 보상을 얻을 수가 없다.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고생에 불과하다. 살아남아 번성하려면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패턴 인식 능력은 재정적 성공을 이룰 힘을 부여하는 최상의 기술이다. 일단 금융시장의 패턴을 인식하면 그에 적응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장은 당신에게 이 귀중한 힘을 선사해 줄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복리의 놀라운 힘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버튼 멜킬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2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기본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지속적인 부를 축적하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제가 이 내용은 정말 자주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를 이루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아무리 봐도 투자의 핵심은 이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패턴은 모두가 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렌 버핏이 65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나의 부는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과 운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복리가 결합된 결과다. 내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복리야말로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복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 짚어본다고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리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올바른 시기에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공식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예시를 통해 복리의 놀라움에 대해 알아보자. 조와 밥이라는 두 친구가 있다. 그들은 각각 한 달에 3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는 19세에 저축을 시작해 8년 동안 지속하다가 27세에 중단했다. 그가 이제까지 모은 돈은 총 28,800달러다. 그 뒤로 조의 종자 또는 연 10% 복리 대략 지난세기 미국 증시 수익률로 불어났다. 65세에 퇴직했을 때 조가 얻게 된 돈은 얼마일까? 186만 3,287달러다. 별로 많다고 할 수 없는 28,800달러가 거의 200만 달러로 불어난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한편 그의 친구 밥은 투자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 조와 똑같이 매달 300달러를 납입했지만 투자를 시작한 것은 27세였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65세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39년 동안 매달 300달러를 꼬박꼬박 납입했다. 그의 돈도 연 10% 복리로 불어났고 그 결과 65세에 은퇴한 밥은 159만 8,733달러를 손에 넣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밥은 총 14만 달러를 투자했다. 조의 투자금인 28,800달러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조는 밥보다 27만 3,554달러나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렇다. 조는 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27세 이후로는 한 푼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이자는 그가 투자한 돈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더해주었고 조가 53세가 되었을 무렵 복리이자는 계좌에 매년 6만 달러 이상을 얹어주고 있었다. 60세에는 매년 자그마치 10만 달러씩 이상 증가했다. 수십 년 동안 계좌에 동전 하나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밥의 총 수익률은 1032%이지만 조의 총 수익률은 6370%다. 이번에는 조가 27세에 납입을 중단하지 않고 밥처럼 65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달러를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순자산은 345만 3010달러다. 고작 8년 일찍 시작한 덕분에 186만 달러를 더 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복리는 시간이 흐림에 따라 적은 돈도 방대한 재산으로 불려준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이 뭔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말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충분한 소득을 벌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흔한 착각이다. 수입만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오랜 기간 복리로 불리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길,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도 복리의 힘은 아주 예전부터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리의 힘이야말로 재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곱씹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돈을 모아 투자해야 한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산가가 되어야 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이 급여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위한 프리덤 펀드가 되어 다시는 일할 필요 없이 평생 수입원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수입의 10%를 저축했다면 15%, 기존의 15%를 저축하고 있다면 20%로 비중을 늘려라.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 내일은 저축을 늘리자 방법을 활용해라. 오늘의 소득의 3%를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해 15%나 20%에 이를 때까지 저축 비율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다. 자,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장기간 동안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주식시장이다. 지난 200년간 급격하고 무수한 기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자가 불을 쌓을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패턴을 인지하고 오구과는 세월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장은 그에 관한 얘기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어두어도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 우량채권을 구입하면 심지어 손에 맞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 전세계 수백억 달러가 미국 증시에 투입되어 있고 미국은 다른 불안정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곳에도 불안감은 팽배하다. 미국의 주가가 지난 7년 반 사이에 급등한 관계로 머지않아 당연히 추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 붕괴에 대비해 가진 것을 전부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를 기다리며 가진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뒀다가 주식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헐값에 사들릴까? 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상승장에서 돈 벌 기회를 놓쳐버린 불쌍한 영혼들은 또 어떻고? 아니면 그저 충격에 대비해 안전 자세를 취한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운데 그럴싸한 해답은 없는 것 같다. 인류는 늘 불확실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이 언제 급락할지 언제 겨울이 찾아올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7가지 팩트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당신은 곧 시장이 늘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며 그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씨앗을 봄에 뿌려야 싹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조상들처럼 배우게 될 것이다. 물론 농사든 주식시장이든 우리의 삶이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접근법을 장기간 고수한다면 당신이 성공할 가능성은 놀랍도록 증가할 것이다. 돈의 기재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자주 성공적일 결과를 내는 것은 이런 승리 전략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설명할 7가지 명백한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하고 투자 게임의 기본 원칙과 규칙들을 익힐 수 있다.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한 채 투자 게임에 참가하면 오랫동안 고지를 지키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은 대다수 사람들을 지배하는 재정적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내가 이 7가지 사실들을 프리덤 팩트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두려움을 떨치고 투자하는 능력은 몹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돼 시장의 발끝을 담그기조차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증시가 붕괴에 힘들게 모은 자산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한다. 투자 직후에 주가가 곤두박질 칠까 봐 두려워한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존재하는 패턴들을 확인하고 나면 두려움은 눈눅듯이 사라질 것이다. 시장이 최고가에서 최소 10% 하락하면 이를 조종장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최고가에서 최소한 20% 하락한 경우에는 약세장 또는 곰시장이라고 한다. 먼저 조종장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에 관해 알아본 다음 약세장으로 관심을 돌렸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겠다. 바로 가장 크고 중요한 위험은 조종장도 약세장도 아니라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프리덤 팩트 1. 1900년 이후 조종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CNBC나 MSNBC 같은 방송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 주식시장에 관해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늘 시장의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말한다. 당신에게 겁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이른바 애원가들이 예측하는 자잘한 위기들이 증시 대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위기들은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고 유가폭락이나 미국 국제의 하향조정, 재정절벽, 의회의 예산안 교착상태, 블랙시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또는 그 외에 호들갑을 짜낼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걱정하지 마라.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니까. 문제는 이런 헛된 소리가 드라마가 이 모든 고조된 감정들이 우리의 명확하고 냉정한 사고를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엄숙한 목소리로 시장 조정이나 증시 붕괴, 경제 위기에 대해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지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게임에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왁자지껄한 소음에 한눈팔기보다는 몇 가지 명백한 핵심 사실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예를 들어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조정이 실은 늘 일어나는 흔한 일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라. 또 있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지속기간은 평균 54일이다. 두 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즉 대부분의 조정장은 당신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버린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가?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요해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어질지 모른다. 인간은 원래 고통과 괴로움을 재색하기 때문이다. 불안의 전파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명심하도록 하라. 지난 100년간 조정장의 하락폭은 평균 13.5%에 불과하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하락률은 13.2%였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긴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거의 한 10%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조정장이었던 게 맞죠. 하지만 앞으로 더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장이 온 다음에 바로 또 급격하게 반등이 항상 왔다고 합니다. 브리덤 팩트 2.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이다. 증시가 동요하면 특히 10% 이상 하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니리 막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과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실제로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5번 중 한 번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조정장 중에 주식을 현금화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 조정장이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난기류를 만나자마자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에 보다 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덤 팩트 3.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론 매체들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 하향세를 피할 수 있다는 신화를 끊임없이 내보낸다. 금융계도 똑같은 환상을 판매한다. 경제학자와 거대 투자은행 출신의 시장 전략가들은 마치 신통한 마법 구슬이라도 갖고 있거나 탁월한 해안이라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S&P500이 올해 말에 어디에 있을지 자신만만하게 예언하곤 한다. 물리학자 닐스보호의 명언을 기억하라. 예측은 어렵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 사실이란 시장의 흥망 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나 내가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고 정확한 시점에 뛰어들거나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엄연한 착각이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면 금융계 최고의 대가들이 마켓 타이밍과 시장 동향 예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라. 3조 달러를 관리하는 벵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해 바닥일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나는 65년 평생 동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못 봤죠. 워렌 버핏은 말했다. 주가 예언자들이 유일한 장점은 차라리 점쟁이들이 용해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내년 증시 몇 간다. 그런 이야기를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간이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덤 팩트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에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1980년부터 2015년 사이에 S&P500 지수는 연중 평균 14.2% 하락했다. 달리 말해 지난 36년 동안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그저 평소처럼 때가 되어 겨울이 찾아왔을 뿐이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는 궁극적으로 지난 36년 중에 27년간 상승했다. 즉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세였다는 의미다. 해피엔딩. 미국 주식시장은 해년마다 평균 14.2% 하락을 겪으면서도 지난 30년 중 27년 동안 긍정적인 수익을 안겨줬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시장이 가끔은 중간에 구덩이에 빠지긴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두 번의 걸프전이 있었고 9.11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댕허왕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증시는 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다시 말해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입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긍정적인 궤도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상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지나가야겠다.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 또는 주식이 무조건 상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기업은 죽고 일부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S&P500 같은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 중 하나는 약한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두태되는 한편 보다 강하고 튼튼한 회사들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 이렇게 저절로 업데이트됨으로써 당신은 이득을 얻는다. 인덱스 펀드의 주주는 해당 지수에 속한 회사들이 미래 현금 흐름 일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도 미국 경제가 알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일 미국 경제의 앞날이 영 변변찮다면 어쩌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테러의 가능성과 지구온난화 사회부장 부채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강력한 성장주도와 운동력을 지닌 경제에 살고 있다. 오렌 버프트는 이 같은 강력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마법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과거 240년간 미국이 실패해 돈을 거는 일은 항상 끔찍한 실수로 판명났고 지금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리뷰를 하면 보통 댓글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과연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기 투자가 효과를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약간 대외적인 변수에 너무나 휩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쉬운 점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망하지 않을 10년, 20년 동안 정말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S&P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프리덤 팩트 5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 이쯤되면 어째서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시장 조정에 대한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기를 바란다. 자, 조정장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시장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며 시장은 대개 재빨리 반등하고 장기적으로는 항상 상승세를 그린다. 이제까지 당신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실은 반대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시장 조정에 대한 걱정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약세장은 어떨까? 약세장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대답을 알고 싶은가?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알고 나면 감정이 아니라 지식의 기반에 행동할 수 있게 된다. 1900년대부터 2015년까지 115년 동안 약세장이 발생한 것은 겨우 34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균 3년에 한 번 꼴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그보다도 더 드물다. 1946년 이후로 70년간 약세장이 발생한 것은 14차례, 즉 5년마다 한 번 꼴이다.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대략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률대로라면 50세 투자자의 경우 앞으로 8에서 10번 정도의 약세장을 더 경험하게 된다. 물론 과거는 완벽하게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를 연구하면 사건의 발생 패턴에 대해 폭넓은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지난 100년간의 금융 역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약세장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꾸준히 출연할 것이다. 그렇다.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증시가 진짜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S&P500은 약세장에서 평균 33% 하락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경우에서 40%가 넘는 폭락을 기록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전부 팔아 결국 자산의 40% 이상을 날렸을 것이다. 내 친구 존 보글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도 하락장에서 버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시인한다. 증시가 반토막이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요? 솔직히 비참하죠. 뱃속에 바위덩이가 들어앉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내가 직접 쓴 그런 때는 죽어도 끝까지 버텨라는 책들을 몇 권 꺼내서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약세장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다음 표는 지난 7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4번의 약세장을 기록한 것이다. 한 달에서 45일 심지어 근 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긴 해도 약세장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다. 하락장세가 지속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주의에 물든다. 그들은 주가가 다시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보고 겨울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명심하라. 겨울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봄은 항상 온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의 시기를 시장에 만연한 비관주의와 두려움을 이용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존 템플턴 경도 타개하기 전 나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관해 몇 차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저가의 주식을 구입해 거금을 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대의 기회는 비관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찾아온다. 프리덤 팩트 6.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2008년 은행들이 무너지고 증시가 자유낙하를 시작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위태롭고 깨지기 쉬워 보였는가. 당신은 어둡고 위험한 미래를 보았는가. 아니면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며 신이 났는가. 2009년 3월 9일 마침내 주가가 바닥을 쳤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후로 이어진 12개월 동안 S&P 지수가 69.5% 상승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증시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나 했더니 다음 순간 역사장 가장 혈기왕성한 황소 강세장이 되어 도약한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 현재 S&P500 지수는 2009년 최저점 이후 266%나 상승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곰 시장이 황소장에 밀려나는 이런 패턴은 지난 75년간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반복되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왜 다른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는지 알겠는가. 그는 두려움과 의기소침함이 얼마나 빨리 활기찬 낙관주의로 변하는지 알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비관적일 때야말로 투자에는 최적의 시기다. 다음 표를 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을 때 시작의 오름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냐하면 주식지장은 오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늘 내일을 내다본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끔찍해 보일 때 추는 궁극적으로 반대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모든 약세장에는 강세장이 뒤따랐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 증시는 대개 상승 추세를 따른다.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항상 성장 중에 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모든 거래일 중 약 5%의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데 이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거의 모든 것이 거의 항상 최고가를 찍게 된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빅맥과 카페라떼, 초콜릿, 신면조, 신차의 가격을 확인해보라. 지금이 바로 사상 최고가일 테니까 말이다. 프리덤 팩트 7.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주식시장을 원하는 대로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장의 횡보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존 보글이 말처럼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와 빠져나올 때를 알리는 종이 있어서 울릴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꼭대기에 머물 때면 당신은 내리막세로 도를 때까지 현금을 쥐고 경기장 밖에서 멀쩡거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문제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장 밖에 앉아 있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아래 표를 보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일을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500 지수는 연평균 8.2%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최고 거래일 1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겨우 4.5%에 불과했을 것이다. 믿어지겠는가? 20년 중 고작 열흘을 빠뜨렸다고 수익이 절반으로 줄다니.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다. 만일 최고 거래일 2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연간 8.2%에서 무려 2.1%로 급락한다. 30일을 놓쳤다면 심지어 0%다. 한편 JP Morgan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최고 수익을 올린 거래일 10일 중 6일이 최악의 10일이 포함된 2주일 이내에 발생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뒤이어 찾아올 풍요로운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걷어들이는 시기 말이다. 시장의 혼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재정적 자유로 도약할 최고의 기회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대담함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증시 붕괴가 아니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관해 존 보글이 완벽한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 만약에 잘못된 시기에 시장에 진입한다면 운이 주독히 나빠 시장에 참가하자마자 시장 조정이나 폭락이 발생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5명의 투자자가 1993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2천 달러의 현금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 시점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이 5명의 가상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성원을 거둔 사람은 완벽 여사라고 하자 완벽 여사는 매년 가장 유리한 시점 그의 주가가 최저점에 있을 때 돈을 투자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20년 동안 매년 완벽한 시점에 주식 투자를 했고 그 결과 8만 7천 4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에 최악의 시점을 선택한 투자자를 불행시라고 부르자 불행시는 매년 시장의 최고점을 친 최악의 날에 돈을 투자했고 7만 2천 4백 8십 7달러를 벌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불운의 극치를 달린 불행시마저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주식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복리의 마법 덕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설사 한심할 정도로 최악의 타이밍만을 선택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갖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남은 돈은 기껏해야 5만 1,291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시장 타이밍을 재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최저점에서만 계속 투자를 했다면 모를까 거의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할 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유다. 지금까지 당신은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배웠다. 당신은 지난 100여 년간의 금융 역사를 바탕으로 조종과 약세장 그리고 시장 회복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장기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할 능력도 갖추게 됐을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주기적 패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테면 이상적인 분상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약세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복장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앞에서 우리는 겨울이 온 뒤에는 항상 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예전처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식은 이해를 부르고 이해는 해결책을 낳는다. 당신은 더 이상 주가가 추락해도 화들짝 놀라 가진 돈을 끌어모아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게임 안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 올바른 씨앗을 심고 참을성 있게 물을 주고 수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리뷰는 마칠 건데요. 이 뒤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 뒤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의 4대 핵심 투자 원칙. 그거를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보면요. 1번은 핵심 원칙 1. 돈을 잃지 말라. 핵심 원칙 2.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져라. 핵심 원칙 3.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 핵심 원칙 4.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 뒤에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을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임해야 할 6가지 원칙. 이걸 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뒤에는 이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게 토니 로빈스가 가장 잘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왜 심리적으로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원칙시대에 습득한 본능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경제시장은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항상 손해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리적인 오류들을 또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과연 부를 많이 얻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그리고 돈을 번 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의 대가들이 지키는 핵심 원칙 2에서 비대칭 위험보상을 따져라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험은 적으면서 보상이 큰 경우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식이 헐값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위험은 적으면서 보상이 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적인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토니 로빈스가 지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책을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이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정말 투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